노출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빈 부분을 빨리 약속 프로위리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에 받아냅니다 페이크를 한 번 올렸다가 이번에는 간복으로 가지 않습니까? 수비를 계속 흔들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안산족구단 이번에는 자 살면 됐군요 자 휘수를 불 때까지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자 선수들은 심판의 휘수리에 의해서 시작하고 휘수를 불 때까지는 계속해야 됩니다 왼발 아 자 강선준 왼발도 있어요 예 강선준 선수 종류 메뉴가 다양합니다 왼발 오른발 B각 C각 자 강선준 선수 외모하고는 틀리게 다양한 공격술로 지금 상대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렵게 받아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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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